Q. 크로스피트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랑씨 안녕하세요 지금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? 네 오늘 크로스피트 배우려고 여기 지금 인기동에 있는 크로스피트 장소에 와서 운동하려고요 와랑씨 지금 뭐하세요? 지금 크로스피트 하러 와서 인기동에 있는 한 플레이스에 왔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운동을 하는 거라서 와랑씨 지금 무슨 운동 중이세요? 지금 데드립 부탁드립니다. 워밍업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늦지 않게 다치지 않게 빈봉으로 아... 뭐지? 왜 들으셨어요? 네 저 들었어요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이거 자 일단 네 저는 워밍업 좀 해야 돼요 제가 요새 워낙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... 어... 뭐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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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진짜 많이 힘드신가봐요 와랑씨는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... 약간 좀 소리가 와랑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아 지금 데드립프트를 하다가 약간 좀 퍼핑이 돼가지고 또 부상당할까봐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... 어디서 나는 소리죠? 무슨 소리 안 들었어요? 제 강아지 이름이 들린 것 같은데? 아 강아지도 키우시나봐요 근데 뭐 운동하시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런 스트레칭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죽어버려요 어? 어? 저분 아까 미! 지! 왕! 왕! 저! 저기! 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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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 벗어나 미! 미! 그리고 미! UTIL 崖 x3 형이 이거 힘드세요 진짜 어떻게 뭐 잘했어도 어때? 진짜 그냥 계속 정신 집중했어요 연기자가 된 기분으로 빙이 계속 걸었습니다 연기자가 된다고 부탁 자 여러분 일단은 좋은 문화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 말하는 게 찍고 가겠습니다 말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빙이가 너무 부상을 많이 당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소연은 저희는 다시 한 번씩 아 죄송해요 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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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이가 이래 여행 예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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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